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린 청국장 같은 매력을 가진 황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국장 치고 너무 잘생겼는데. 얼린 청국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차가워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얼린 청국장 보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맞아요. 그 내면은 따뜻하고 정겹고 구수한 굉장히 진국인 그래서 저를 조금 재미있게 비유해 보자 해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구수한 매력이 있다.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힌 약속 도무지 상상 못할 그대부터 봄날의 꽃을 꺾고 성전을 불태우고 순결한 나비의 날개를 비트 눈치 그보다 더 잔인해 여름날 햇살을 지워내듯 함께한 모든 걸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여전히 눈부신 이 사랑을 파괴하는 일 자신 없어 하지만 약속한 대로 지킬 거야 모두 어찌하나 내가 어떻게 여름날 햇살을 지워내듯 함께한 모든 걸 어떻게 지울 수 있나 뛰는 심장을 파괴하는 일 내가 하리라 맹세했어 사랑을 위해 맹세했어 사랑을 지울 수 있나 네 네 아니 근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내용에 몰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단 내용에 가장 집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셨네요 너무나 너무나 긴장하셨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한데 이게 다죠 어떡해요 이게 다죠 어떡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본인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기본기나 모든 게 탄탄한 상황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눈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노래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고 이렇게 스케일을 거기로 향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거웠거든요 그 계단들이 노래의 목적성이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이라서 말씀드릴 얘기인데 저는 좋게 들었어요 저는 좋게 들었어요 좀 부족한 것들도 있는데 이게 테크닉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고음을 이렇게 내실 때 고음은 이렇게 항상 그냥 지나가는 음처럼 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그걸 계단식으로 하나하나를 찍으셨거든요 소리를 여리게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호흡이 잘 실려 있지 않으면 음정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약점이 있었지만 저는 왠지 또 보고 싶은 그런 참가자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목소리를 찾는다고 해서 지원하게 된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를 어떻게 봐도 작은 남자 홍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걸 무기로 발상의 전환 좋습니다 귀엽다 어떻게 귀여워 포켓남이야 포켓남 베이비 존 준비가 다 됐으면 무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무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조만간 살다 티비 춥지 파이팅 드라맞 나오 5 1 4 Like nothing without you now I feel nothing Keep on calling I'm already, I'm already green I'm already, I'm already green Just cause you got my number You ain't got my time You don't have to wonder You ain't on my mind I feel like nothing without you Now I feel nothing Keep on calling I'm already, I'm already green Just keep on calling Calling my book I'm already, I'm already green Go ahead and check my book I'm already green 선곡이 찰떡이네요, 본인하고. 잘했어. 선곡이 찰떡이네요, 본인하고. 손혜수 프로서님. 눌렀군요. 생전 처음 보는 무대에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춤선이 아주 고우시네요. 저는 춤 이렇게 잘 추는데 음정이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숨도 쉴 텐데 노래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돌 회사에서 연습을 충분히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팬텀 싱어 수상자들 가운데서. 춤 동작이 되는 사람들이 네 분이 된다면 되게 좋은 멤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팀이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흠자 볼 때가 거의 없었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호평입니다. 솔직히. 소름 돋기 어려운 그런 춤 동작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저 정도만 움직여도 사실은 숨이 차요, 보통은 노래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단단하다? 단단해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딱히 못 찾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어렸을 때 되게 작은 거인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도 굉장히 중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쓰임이 많을 수 있는 목소리일 것 같았어요. 기존에 알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모두 다 제외하고 봐도 팬덤 싱어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선곡이었고. 춤과 노래를 하는데 안정적이고 단단하구나. 저 친구는 정말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 그런 시간들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팬텀 싱어를 목표로 삼고 나온 야망테너 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야망테너. 잘할 것 같아. 발음이 좀 외국이었는데 연대네요. 나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디션을 한번 가서 봤나? 주사 씨, 팬텀 싱어가 이번 첫 출연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숨은 까메오였습니다. 최후의 팬텀 싱어는 바로! 이번 포르테디 꽈드로! 축하드립니다! 시즌1의 우승팀이죠. 포르테디 꽈드로의 베이스 태진 형이랑 제가 이제 사촌 시간이어서 제가 응원자 결승연에 갔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TV에 찍히면서 그게 이제 2 때도 자료 화면으로 쓰여지고 또 그리고 시즌3 때는 유채훈 형님이랑 같은 조였는데 제 노래하는 건 나오지도 않고 어깨 나오고 몸 나오고 이래서 씁쓸하고 웃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번 팬텀 싱어 4 때는 절대 그렇게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큰 코 다치겠다. 3년 만에 다시 지원하는 만큼 이번 무대에서는 꼭 만장일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 뭐 아 아 아 아 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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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흘러는 그리워 아 미카 미워 아 비어 콘트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야망 테너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이 곡을 방금 전에 굉장히 프릴리하게 그냥 끌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바비아 건 때 빼고는 되게 좀 급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그리울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외국어라서 그런데 네가 그리울 거야, 내 사랑이면 네가 그리울 거야, 내 사랑.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지고. 긴장을 하신 탓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조금은 급하게 들려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